민씨께서 발사인 아웃라운드의 입구를 통과해 앞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종면으로 보시고 우리 배혜윤빈씨의 멋진 포즈와 함께 두꺼움을 드리겠습니다. 종면으로서 함께 촬영을 보시게 배혜윤빈의 멋진 모델인 윤빈씨의 모습들 왼쪽부터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쪽은 좀만 이동을 하셔가지고 오른쪽의 기자들과 멋진 포즈까지 함께 대화교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기자들의 멋진 사진과 영상 가랭사님의 감탄을 드리도록 하시고요. 아우 소나들 역시 아우 소나들 아우 멋진 민씨의 소하트까지 함께 마셔보신걸 지금 이 모습 우리 가랭사님의 새로운 무대에 현빈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빈씨 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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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랜타의 아웃라운지의 주인공인 현빈씨 왼쪽 현빈씨의 모습들 바랜타의 새로운 모델인 현빈씨의 모습들 오른쪽 상대 현빈씨의 사연이 담긴 이 바트를 이곳에 전시가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왼쪽에 계신 기자들께도 이 곡 플랫봉이 버트를 함께 보여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왼쪽에 계신 기자들께 전부 부탁을 네.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구요. 투 쓰리 후 네. 감사합니다. 슈얼 네. 슈얼 네. 고맙습니다. 아우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텀빈입니다. 나를 좀 있어 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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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어 개인적으로는 또한 흥이 있는 거로 저희가 싱글노트를 질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네 혹시나 싱글노트 싱글노트를 질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어느덧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요 추석에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제 발렌타이오 위스키 혼자 하면서 또 뜻깊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어.. 순섭한 가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어.. 우리 발렌타이오 블랙버지의 다양한 매력을 많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2층 3층에 계신 올패인 여러분들께서는 큰 앞으로 2층 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고맙습니다.